중간고사, 중간고사, 중간고사 서술형이라는 문제의 유형이 등장하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서술형 문제 중에 여러 가지 형태가 좀 있죠. 그 내용을 일단 좀 전달 드릴 것이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중에서 공식 증명에 관한 파트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객관식 문제는 보통 배점이 5점, 3점 몇 점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비해서 서술형 문제는 보통 8점에서 10점 사이로 배점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시험 문제는 어느 정도 에너지를 좀 배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지는 절대적으로 경험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 볼수록 내가 아주 어려운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서술형 답안을 좀 더 충실히 쓰자 뭐 이런 것들 경험치를 통해서 획득하게 되는 건데 사실 영상을 보고 있는 예비고일이었던 친구들은 시험을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서술형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있을 것이고 2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서술형 문제 공식 증명할 줄 알아야 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 증명이 사실은 특정 단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좀 걱정이 되긴 하죠. 설마 이제 이런 것까지 나오겠어? 라는 걱정이 들어서 서술형 내용의 타이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에 출제되는 서술형 문제는 첫 번째 보통 4문제에서 5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선생님 보니까 4문제에 출제된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 아주 쉬운 문제 하나에다가 연결 문제라고 해서 하나의 문제에서 1, 2번 작은 문제 2개를 쪼개서 2개 이렇게 딱딱딱 제시가 되고 어려운 문제 하나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3가지인데요. 중간에 있는 문제가 2개로 갈려지기 때문에 4문제로 구성이 돼 있는다고 보자 라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문제 풀이는 단계적 부분 점수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풀이하는 유형 여러분이 어떠한 증명을 하거나 어떤 논리를 풀어나가는 문제들보다는 그 문제를 풀이하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보통 단계적인 부분 점수를 제시를 하죠. 답만 쓰면 1점 나오는 경우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고 공식 증명하는 유형도 있긴 있는데 사실은 잘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증명 과정은 문제 속에서 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증명 과정이 단독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그러한 논리를 펼쳐나가는 과정은 매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학 3 같은 경우, 수학 1 같은 경우 두 가지 과목에 대해서 증명 과정이나 아니면 서술형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를 짚어드리면 수학 3 같은 경우에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이건 절대적으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죠.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어떤 교과서 풀어보면 알겠지만 분수대에서 분수가 뻗쳐나갔는데 레이저를 쐈다. 아, 레이저와 분수가 접했는데 지상으로부터 몇 미터가 떨어져 있느냐 이런 2차 함수와 직선의 실생활 관련된 문제가 서술형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1은 사실은 모든 단원에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중간고사에서는 지수로그 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될 텐데 그 두 가지 단원에서는 증명할 만한 문제가 딱 하나 정해져 있어요. 뒤에 말씀드릴 건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모든 단원에 구분이 없이 그냥 어떠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분 점수라는 것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출제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좀 애매하죠. 그냥 노골적으로 이 공식을 증명하여라 이런 유형은 사실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를 풀면서 논리를 펼쳐나가는 것 또한 증명 과정의 일부라고 포함을 시키면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도 출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이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좀 풀이 과정을 길게 늘여뜨리면서까지 증명 비스무리하게 풀어야 되는 유형이 이 정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 풀 때 경험치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일단 시험지를 받아서 열심히 쓰지 않나요? 그렇죠? 시험지 열심히 쓰고 열심히 풀고 그러다 보면 OMR 카드 혹은 서술형 답안지에 옮겼을 때까지 시간이 또 걸리거든. 그러니까 시험지를 받고 OMR 카드나 혹은 서술형 답안지에 바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경험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 채점하는 사람들에 대한 머릿속은 같을 수가 없거든. 그런데 여러분도 모르게 단계를 건너뛰거나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단계를 건너뛰거나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답이 딱 이건데 채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 서술형 답안지 쓸 때는 바보가 채점한다는 느낌으로 자세하게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해야 여러분 감점은 안 당해요. 예를 들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특별히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도 당연히 최대 값은 그것이다. 이렇게 답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이 서술형 문제 풀 때는 아주 세밀한 세밀한 요소까지 부분 점수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 정도까지 써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의역에 대한 범위를 잡아준다든지 이런 논리들을 여러분 다 쓰라는 소리예요. OMR 카드 적을 때는 가급적이면 시험지에 바로 적지 말고 답안지에 바로 적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증명 출제 단어는 정해져 있다. 처음에 우리가 공식 증명할 줄 알아야 할까?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잖아.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증명 문제를 풀 줄 알아야 하긴 하는데 증명 문제 출제 단원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유형 자체가 단원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수학 상에서는 대표적으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하여라. 이걸 증명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 자체를 여러분이 쭉 써야 되는 것 중에 쭉 써야 되는 것. 이렇게 있는 것이고 설령 곱셈 공식, 여러 개 나와 있는 곱셈 공식 중에서 7번 공식을 증명하라. 이런 건 안 나온다는 거지. 복잡한 인수분해를 하여라. 라고 해서 그 단계를 쭉쭉쭉 써야 되는 게 대표적인 것이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의외로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를 의외로 증명할 줄 아는 친구는 별로 없어요. 선생님이 되게 자주 출제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많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증명 과정으로 포함을 시킨다면 출제를 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지수로그 공식이 있죠. 그것을 증명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지수 공식 중에서 지수법칙 중에서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되는 게 있거든. 유리수의 확장, 정수와 유리수 확장하기 전에 정수와 유리수 확장하기 전에 나오는 지수 공식 증명하는 문제는 그리고 또한 로그 공식을 증명하는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이건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사인 법칙, 코스앤 법칙도 마찬가지로 얘보다는 빈도수가 좀 덜 하긴 하지만 만약에 이번 시험 범위에 상황 캄서령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사인 법칙과 코스앤 법칙에 대한 공식 증명은 알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드릴 내용은 결과를 정리를 하면 서수령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식 증명을 꼭 해야 할 줄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법에 나와 있는 모든 공식들을 증명 과정을 통해서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공식을 증명하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단어는 정해져 있다.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수학상과 수학원에 대한 단어인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출제되는 서수령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증명하여라 라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 문제를 쭉 풀이하여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이 문제 풀이 자체를 공식을 증명한다는 느낌으로 서수를 하셔야 최대한 자세히 서수를 하셔야 감점을 안 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서수령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어떠한 유형이 출제될지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지도 않고 그나마 꼽자면 이런 것 부분이기 때문에 서수령과 객관식을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말씀드린 이 유형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은 단원들을 자세하게 여러분이 풀이 과정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이고 이왕이면 문제지에 적어놓고 옮겨 쓰는 것보다는 중학교 땐 그게 됐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런 시간은 없어요. 다 바로 답안지에 옮겨 적는 그 정도의 테크닉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한 것만큼 시험 점수 나올 수 있게 시험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좀 많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우리가 열심히 학업에 집중할 때가 됐기 때문에 선생님도 여러분 시험 보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안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시험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몸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강의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